안녕하세요. 김경남 소장입니다. 오늘 벌써 8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상황가 따라잡기 매매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강부터 7강까지 꾸준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렵다 혹은 내가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란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김경남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코드가 발송이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시면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접속도 가능하십니다. 내가 대응 포인트라든가 강의 듣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란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궁금증 해소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부터 7강까지 꾸준하게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10엔 기법이라고 해서 조금 스윙 매매 기법들 단기적으로 급등주의이지만 하루 사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기법이 아니라 3일이든 일주일이든 꾸준하게 진행하는 매매를 제가 교육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진행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 것도 참고를 조금 해보고 실전 매매, 저도 상한가 매매를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상한가 매매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먼저 진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10엔 기법이라는 기법을 설명을 해드렸죠. 10엔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선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스윙 매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데이트레이딩 매매가 아니라요. 3일이든 5일이든 꾸준하게 가져가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윙 매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트레이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매수해서 길게는 내일 정도까지 바로 팔아서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오는 매매를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중에 상한가 매매를 제가 왜 준비했느냐 사실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장중에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돌파 매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눌림 매매라던가 시나리오 매매, 재료 매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상한가 매매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사실 가장 많은 고수들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매매 기법 중에 1순위가의 상한가 매매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손익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승률과 손익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 그때부터 상한가 매매가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데이트레이딩 최근에 제가 데이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키움투자증권을 기준을 삼고 이야기 드리는데 키움투자증권에서 실전 매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상따매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고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대행하는지를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길시가에 매도하거나 장중고가에 매도를 합니다.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2시든 3시든 HTS를 키셔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세 종목이든 네 종목이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상한가 들어갈 때쯤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종목이 이미 나는 30%, 29.5%, 29.5%, 30%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한 시점에서 3%든 4%든 갭을 띄우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때 시초가의 매도에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든 4%든 매매가 굉장히 작다. 2% 수익이 작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데이트레이딩의 장점은 매일 동안 내가 이런 수익을 가져온다. 약 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내가 대응을 해보면 하루에 꾸준하게 50이든 20만 원이든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1억 정도의 금액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0에서 200만 원까지 혹은 300만 원까지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하루 거래대금이 500억에서 많게는 3천억, 4천억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던 2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던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고 굉장히 빠르게 하루에 내가 목표에 있던 금액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즉 데이트레이딩의 매력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상한가, 매매가 가장 조금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사실 그만큼 빠르게 내가 100이든 200이든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까 봐 사실 그 점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계좌가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즉 내가 이 매매를 한번 오늘 배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소액으로만 시작을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금액을 늘려나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매의 장점은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수익률이 나와지고 내가 트래킹, 레코딩이 쌓이다 보면 금액을 언제나 늘려도 됩니다. 처음엔 100만 원으로 하시다가 5천이든 1억이든 늘려도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게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연상을 갈 경우 연상이 제가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연속으로 상한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 이틀을 보유한 다음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 종목분들이 워낙에 강하게 진행을 하죠. 예전에 상한가 매매를 조금 기억을 해보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라던가 그 전에 상한가 매매는 상한가 맥스가 15%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연속 상한가가 10번, 7번씩도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랑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상한가 들어가면 2연상, 3연상 들어가기가 연속으로 한 번 내지 두세 번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상한가 내가 매매했는데 다음 날에 우리가 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30% 급등을 하게 되면 뭐예요? 5% 내지는 내가 3% 정도만 수익을 내려고 접근을 한 건데 바로 30%까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만 원 기준으로도 안정적으로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하루 매수로 내가 해서 그만큼 빠르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의 급등주이자 최고의 인기주를 매매하는 전략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뭐 계속해 설명드리겠지만 최고의 인기주, 대장 테마 종목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장 종목들을 공약을 하셔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당일 대장주를 상한가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매수 잔량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강한 상한가를 기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요.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대형주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30%까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코스피가 3.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현대차, 기아차도 호재가 들어가면 정말 20%, 10% 이상 다음날 갭이 뜨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형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점은 기록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한가 매매를 다른 매매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전 이거를 경마에도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9시에 땡 치면 종목들이 우리가 수익률 상위 종목부터 해서 쭉 리스트를 보면 종목들이 쭉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한 9시 30분쯤 되면 플러스 20% 이상 종목군들이 세 종목이든 네 종목이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번 종목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관련 IPO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서울시장 선고가 있었으니까 서울시장 선고의 공약주라든가 혹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야권 대장주 이런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ABC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25%, 27%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즉 종목군들이 1번, 2번, 레이스, 3번 종목군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내가 장 초반에 매매를 진행을 하면 1번이 오늘 대장주가 될 것 같아서 상한가 갈 것 같기도 하고 2번 요새 대선 테마주가 워낙 핫하니까 이 종목이 또 치고 갈 것 같기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통과가 됐다. 임상 3상이 됐다.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15% 구간, 20% 구간에서 장중에 데이트레딩 매매를 합니다. 잠깐 샀다가 수익이 3%든 5%든 나면 얼른 팔고 나와야겠다. 이런 종목군들을 15% 수익이 났을 때, 20% 상승했을 때 그때 매매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갑자기 나오는 개별 재료 종목군들이 상한가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15% 내지 20% 상승했을 때 장중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락하게 된다. 손절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한가 매매의 장점은 중간에 이런 불확실한 구간 즉 내가 정확하게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고 느끼지 않은 구간에서 손절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엄선된 대장 종목들만 공약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에 손절을 당하지 않는 거고요.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애매한 구간에 진입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매매하시는 게 항상 제 강조들이 뭐죠? 손익비와 승률 이 두 가지 두 마리 도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이 오늘의 최고 인기주냐 대장주냐를 확인하시고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상다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종목의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저는 어떤 거든 재료라고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몇 쌍이나 갈 수 있을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호가창을 분석하는 능력. 어떤 호가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호가창을 오래 보시다 보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구나. 큰 손이 들어왔구나. 이제는 호가창을 뚫어주겠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 틱차트까지 동원을 해서 차트 흐름을 읽어본다던가 혹은 일본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가적인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A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들어서 뭐 A라는 능률이라는 대선 테마 대장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25%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요. 혹은 B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A라는 종목을 보자마자 어떤 테마 종목의 2등주인지 3등주인지 대장주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단기 매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종목의 이슈가 빠르게 떴을 때 그 종목의 재료 그 종목의 힘 그 종목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서 내가 매수할지 매수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종목을 보자마자 종목 이름을 보자마자 어떤 테마 종목이고 기록적으로 내가 쭉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재료인지 감도 안 온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약감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내가 종목을 연구하고 관심 종목군에 카테고리 넣어놔서 딱 종목 이름만 들었을 때 그 재료까지 떠올릴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상약감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재료 파악이 호가창을 보는 능력이나 차트를 보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세 분위기 흐름을 파악하고 종목의 성격과 유통 물량까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종목의 특성을 보는 거죠. 어떤 종목이냐 대선 테마 종목이냐 재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장주인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장세 분위기 흐름 이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가 3%, 4% 올라갑니다. 혹은 오늘 코스탁이 3%, 4%가 장중에 지수가 하락을 해요. 지수가 1, 2%도 아니고 3%, 4%가 급락을 한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리스크가 높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중국 선물지수가 11시 타임부터라던가 중국 선물지수가 굉장히 코스프레 연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선물지수 혹은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장중에 파악을 하면서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국내 선물 흐름까지 데이트리딩 같은 경우는 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조금 파악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의 성격이랑 유통 물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의 성격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갈 것 같고 난 이 매매를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 과감하게 매수해서 다음날 갭이 떴을 때 매도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 근데 종목의 성격이 뭐예요? 이 종목은 과거의 패턴을 쭉 읽어보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적이 잘 없어요.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면 올라갔다 빠져서 윗고리를 달아주는 장태 양봉으로 항상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장태 양봉으로 윗고를 달아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이렇게 직행해서 들어갔다가 종가에 풀리거나 중간에 풀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즉 종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상한가가 쭉쭉 치고 올라갔던 히스토르기인 종목들은 뭐예요? 이번에 상한가 들어가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들어가겠구나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의 성격을 조금 보시는 거고요.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심화 과정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내에 풀린 유통 물량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게 좋은 거겠죠. 대주 지분이 워낙에 많고 시장이 유통되어 있는 물량군들이 얼마 없다라면 주가가 훨씬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이 됩니다.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종목의 성격이랑 유통 물량까지 파악을 해서 전반적 흐름을 전부 다 캐치를 하는 겁니다. 재료의 가치를 파악하는 3차원적인 변수를 모두 감안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종목을 만약에 오늘 내가 상승 순위대로 종목을 쭉 봅니다. 1번, 2번, 3번 A라는 종목군 B라는 종목군 C라는 종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20% 구간을 돌파를 해요. 오늘 급등을 하는 후보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종목을 보자마자 이런 종목의 재료 이런 종목의 성격이라든가 유통 물량이라든가 호가창의 흐름 혹은 분봉의 흐름 이런 거는 굉장히 1분에서 30초 사이에 빠르게 파악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내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신 분들은 이런 단기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기법만 내가 그냥 보고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나기보다는 계좌가 꾸준하게 우화향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양내력 어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웬만한 월급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을 보자마자 이런 특색이 바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내가 매매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돼요. 근데 이런 걸 파악하더라도 백전백승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상한값 매매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가 빠르죠. 고수익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현물 매매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립니다. 이 데이트레이딩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항상 조금 객관적인 자료로 보는 게 키움증권의 수익률 대회를 제가 항상 참고하는데 1억짜리 대회도 있겠고요. 5천만원짜리 대회도 있는데 실제로 내노라는 우리 고수들 이 내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수익률 대회입니다. 이 수익률 대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 한 달 사이에 300%, 100% 100% 정도는 기본이에요. 즉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한 달 사이에 이 사람 벌써 1억을 번 겁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수익이 높죠? 근데 이런 수익이 높은 거를 수익 매매라던가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1억을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는 매매들은 데이트레이딩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요. 상한가 매매처럼 종가 부근이나 상한가를 들어가서 다음날 갭을 띄우는 매매로 가져가는 거죠. 즉 빠르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길 상한가 연상 수익이 가능하다. 즉 내가 하루 만에 정말 최고의 수익률인 30%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5%든 7%든 굳이 내가 신용이나 매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 사이에 10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매매를 했다면 이길 큰 폭의 갭상생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상한가 매매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9시 5분 사이에 상한가 매매는 끝납니다. 즉 내가 전날에 상한가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다음 날에 9시 1분부터 5분 사이에 매도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장중에 공략할 종목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5분이면 매매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예측보다는 대형의 비중이 높아서 의외로 합리적인 매매 방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 왜 합리적이냐. 생각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승률 그리고 손익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한가 매매가 예전부터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저도 상한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5%가 상한가가 있었던 시절이 있겠고 지금은 30% 구간으로 넘어왔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상한가로 들어가는 매매들이 생각보다는 손익비가 합리적이다. 나쁘지 않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반드시 오를 종목을 잠시 보유하는 매매 방법으로 일정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매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지수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테마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시장이 이렇게 우상행할 때는 단기 매매를 대형주로 대응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즉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정말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즈론이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정말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하루에 엄청나게 하락하는 시장만 아니다라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최소 두 종목에서 많음 일곱 종목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나는 매매할 종목 생기는 거고요. 전날에 나스닥이 너무 안 좋았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너무 안 좋았다. 라고 하시면 매매를 쉬는 것도 가능하겠죠. 즉 내가 시장을 조금 보시면서 유연하게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 내용이 그거죠. 약세장을 피할 수가 있다. 상단은 강한 상한가일 때만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가 없을 때는 매매를 쉬는 게 원칙으로 가져갑니다. 즉 지수가 재미가 없어요. 종목군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애매합니다.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그냥 오늘 오늘도 이런 종목이 많았는데 30%까지 들어갔는데 종목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품절주다.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품절주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혹은 숨겨진 무언가 공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애매한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쉬는 게 원칙이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상한가 매매를 하시거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지노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옆사람이 매매하는 것만 지그시 바라볼 분들이 몇 없겠죠. 그죠? 이게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으로는 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단순히 기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기 매매를 싸움이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개파랑 및 지속적인 음봉이 출현하게 되는 약사장에서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이 안 좋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매를 안 하시고 HTS를 끄시고 외출한다거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 확인하고 최고점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가 없고 작은 재료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단점인데 최고점이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린다. 손실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던 30% 구환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장뜨은 봉으로 빼는 경우도 종종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잘못 잡으면 급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들을 시도할 경우에는 손실을 크게 보기가 쉽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뭐든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하다못해 수영을 배울 때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익히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 번 배워놓으면 저는 10년 이상 혹은 평생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시벤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매매를 쓸 때 스윙 매매가 내 몸에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매매나 스윙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무기로 소액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2015년 6월 15일에 가격 제한폭이 30%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뭐예요? 15%가 상한가였어요. 예전에 15% 상한가였을 때는 여기 하단에서 적어놨지만 하루에 정말 10개에서 많으면 30개 종목군들이 우르르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점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즉 내가 상한가 잡으면 갭으로 이렇게 점상한가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30%로 상한가 바뀌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힘이 한 곳에 오히려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 날에 갭이 뜨면 30%까지도 갭이 뜨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5% 상한가 때 이런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했던 정말 제아의 고수들 전업투자자들 많은 분들이 30% 바뀌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매매 실패를 하고 적응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응이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30%로 올라갔을 때가 장점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지금도 적응만 하면 수익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오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기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죠. 우리는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이든 포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익비와 승률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바로 손익비다. 내가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률을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 리스크가 높은 만큼의 정확한 손익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제가 상한가 매매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는 5%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즉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은 플러스 5%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요. 혹시 내가 가지고 왔는데 하락을 한다. 그럼 마이너스 5% 구간에서는 뭐예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거죠.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익비는 뭐예요? 1대1의 손익비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승률이 저는 최소한 상한가 매매는 70% 정도는 승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재료 선정만 잘 하시고 종목만 잘 선택을 하시면 이 손익비 자체가 1대1로 잡아주면 승률 자체가 높아지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즉 내가 시장인 대장주를 얼마나 잘 선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재료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뭐니뭐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 매매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재료 선별 능력이다. 즉 제가 오늘 들어가는 기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예요? 재료를 볼 줄 모르시면 이런 단기 매매는 뭐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또 강조드리지만 재료 선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종목을 보고 재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상한가 매매 금지 설명을 드리고 대장 테마주 최근에는 대선 테마 종목군들도 있겠고 개별 이슈 종목군들 뭐 혹은 IPO 종목군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 테마 종목군들의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품절주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상한가 매매에서는 진입 금지예요. 이런 종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 종목도 들어가는 건데 대선 테마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테마주가 A라는 테마가 이렇게 있으면 테마 종목에 항상 1등주, 2등주, 3등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테마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A라는 사람의 이런 대선 테마주다. 라고 했을 때 대장주가 어떻게 열정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A라는 종목이 30% 상승을 하고 B라는 종목이 20% 상승하면 A가 대장주입니다. 그죠? 오늘의 대장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장주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즉,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장이기 때문에 A라는 테마 종목이 엮여있는 종목이 3개라면 그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대장이고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10%만 올라갔으면 3등주 우리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데 이 상하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등주는 건들지 않습니다. 항상 1등 대장주만 공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장주는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5% 하락을 하는데 2등주는 올라갈 때는 5%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5% 혹은 10%까지도 하락을 합니다. 즉, 조금 빠르게 올라가서 1등주를 공략하기 애매할 수 있겠지만 매매, 이런 상하감 매매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테마 종목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을 하셔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당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공략을 합니다.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우리가 HDS 보시면 우리가 클릭해서 리스트를 1번, 2번, 3번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을 볼 수가 있는데 최소 하루에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는 나와줘야지 대장주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에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넘어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가 괜찮은 상하가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법으로 갔을 때 뭐예요? 25%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즉,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 최소 25% 내지는 23%, 25%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만 우리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대장주가 30%로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바닷건에서 25%까지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만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종목만 노려보는 겁니다. 자, 기법으로 좀 들어가면 우선 우리가 25%까지 올라온 종목군들을 쭉쭉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종목 리스트가 있을 텐데 보자마자 재료 확인을 하는 거죠. 자, A 같은 경우는 IPO 이슈 때문에 올라갔고 2번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 종목으로 올라갔고 3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로 올라갔다. 자,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바로 재료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분봉이랑 1봉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캔들이라던가 지수 흐름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분봉이나 1봉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호가창을 봅니다. 자, 이게 딱 클릭해서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보자마자 종목 선택, 재료 확인, 분봉, 일봉, 호가창 확인까지가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숙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죠. 30초 안에 이 모든 게, 1분 안에 모든 게 확인이 되신 분들은 기초적으로 상한가 매매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왜 계속해 드리냐면 이런 매매 기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기법만 쭉 들으시는데 항상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법만 듣고 내가 실전에 적응을 하시면 전부 다 실패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이거 상위 등락률 종목을 제가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시계까지 캡처하면 좋았을 텐데 한 2시 반 정도, 한 2시 반 정도의 등락률, 상위 등락률로 봤어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이미 제외를 했고요. 제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 종목인데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 보면 뭐예요? 오늘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종가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에너토크 들어갔는데 에너토크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대선 테마 종목입니다. 에너토크 대선 테마 종목군으로 들어갔고요. 시젠도 있겠고 23%, 22% 구간도 있겠고 동신건설 이것도 역시나 대선 테마 종목인데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종가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ATTN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선 테마 종목군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20% 상승이죠. 이 종목은 상한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종목을 딱 보자마자 이게 개별 테마 종목인지 대선 테마 종목이면 어떤 특정 인물의 대선 테마 종목인지 왜냐하면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덕성 대선 테마 종목이고요. 토탈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목만 보더라도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죠. 종목도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자마자 첫 번째 뭐예요? 이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재료 확인이 빠르게 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 재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최소 25% 이상 종목부터 본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25% 이상 올라와 있는 게 에너토크 이 종목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토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종목을 내가 상한가들아 잡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자. 당원 면조금 보면 에너토크에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흐름 보면 3월 달에 바닷건에서 얼마예요? 자 5,500원, 6,000원에 따른 종목이 천천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오늘 지금 어때요? 종가 부근에 세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일봉상 흐름만 딱 놓고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릿속에 빠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줄 것 같아요. 일봉상의 역사적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정고점을 뚫어줬죠. 그죠?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일봉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차트의 모습을 좀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뭘 봐야 돼요? 데이트레이딩은 일봉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분봉상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거 제가 1시 35분이네요. 1시 35분에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가 오늘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거의 뭐 지금 한 29%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고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이 구간에 이제 상한가로 진입이 되는 거죠. 자 11시 30분쯤에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고 들어갔다 풀리고 다시 들어갔다 풀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상한가 종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수 잔량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웬만하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더라도 살짝 풀렸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저분하죠. 상한가 들어갔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종가 부근에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재료도 나쁘지 않았고 일봉상 흐름 나쁘지 않았지만 분봉상 흐름이 제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깔끔하지가 못해요. 상한가 들어갔으면 가능하면 제가 다른 케이스 보여드리겠지만 안 풀리고 쭉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풀리더라도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얘는 이미 많이 상한가 올라왔다가 풀렸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매매하지 않았어요. 지저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내일 갭이 많이 뜰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보압이나 오히려 하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제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죠. 분봉상 흐름은 뭐예요? 일봉. 재료 나쁘지 않았지만 분봉의 흐름이 지저분하구나. 이 종목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뭐예요? 1분 안에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가창을 보면은 지금 얼마예요? 11,400원 구간이 상한가로 들어가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12만 5천주가 매도호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매도호가 이렇게 깔려 있죠. 상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12만주를 다 매수가 가져가야 됩니다.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12만주를 매수가 싹 잡아온 다음에 매수호가에 50만주든 60만주든 대기물량군들이 있게 들어가야지 상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난 이 종목을 지금 상한가 따라서 할게 매매를 얼른 사고 싶은데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종목이 내일 더 많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이 매수연량이 쌓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한가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잡으러 이제 효과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만 표현을 해드렸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 체결되는 속도라던가 그리고 뭐 나중에 매매 창구름까지 혹은 프로그램 매매까지 다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종목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호가창, 차트, 일봉 전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런 거를 빠르게 키치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게 상한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오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대략적으로 한 5도까지는 4효과 정도 밑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가능하다. 보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찰량이 이미 상한가로 보통은 다 들어갑니다. 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한 5호가 밑에서 호가 5개 밑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매도 타이밍도 한 번 볼게요. 상한가 들어갔다라면 우선 보유를 합니다. 종목이 바닷건에 올라와서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상한가로 들어갔고 상한가 근처에서 내가 신규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을 내가 천만 원어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가 장 마감까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보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손익비 뭐라고 설명드렸죠? 올라갔을 때는 5% 수익권 손실 났을 때는 마이너스 5%에 손절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상한가가 그냥 이렇게 쭉 안 풀리고 마감되면 너무 좋겠지만 장중에 쭉 갑자기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내려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거고요. 풀리지 않았다라면 다음 날에 갭이 떴을 때 5% 수익권에서는 뭐예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매수 효과 전량을 파악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효과창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금액을 다 떠나서 보통 100만 주 정도가 깔려 있으면 웬만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0만 주 이상 만원 단위 종목이 한 이상은 100만 주 정도가 매수 효과 잔량이 있다라면 나쁘지 않다 설명을 드리고 상한가 유지 여부를 이제 이런 매수 효과라던가 창구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종가 부근에서 상한가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케이스는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뭐였냐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9시 반쯤에 1분 봉상으로 보면 뭐예요? 쭉 시작하자마자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상한가가 쭉 지금 한 번도 안 풀리고 어때요? 예쁘게 마감이 됐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종목을 천만 원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더라고 하면 다음날 갭이 5%든 3%든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갔고요.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회사의 IPO 관련된 나스닥 상장 관련된 재료였었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아마 내일도 확실하진 않겠지 100%가 아니겠지만 개부로 마감, 개부를 떠서 시작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콧가창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상한가 들어갔는데 14,100원 상한가 들어갔는데 매수 호가의 잔량이 얼마가 있나요? 71만 4천 주가 매수 대기 물량에 쌓여 있습니다. 즉 나는 이 종목이 다음날 분명히 올라갈 걸 알아요. 5%든 10%든 분명히 이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뭐예요? 파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70만 주에 가량 물량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14,000원 정도 구간에 만약에 이게 5,000원짜리 종목이었으면 140만 주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만 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리지가 않겠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정도로 해서 종가 마감이 되면 뭐예요? 다음날 개부로 올라갈 확률, 내가 수익으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호가창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상하가 들어가면 손절은 마이너스 5%로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라는 게 잔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HTS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활용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날 갭상생 이후에 시나리오 대응법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5%를 설명을 드렸죠. 제가 5%는 그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5%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심화 과정 진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나리오가 뭐예요? 다음날에 갭으로 5% 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7% 시작을 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7% 수익 중인 거죠. 그러면 갭상생 출발 시에는 절반 정도를 매도합니다. 즉 내가 천만 원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면 500만 원은 시장가로 그냥 7%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요. 이미 난 그러면 돈을 이제 벌었죠. 7%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합니다. 즉 호가창도 괜찮고 분봉상으로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는데 살짝 횡보하다가 또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절반은 7% 매도 10%까지 올라가네? 10%에서 전략 매도도 가능하겠죠. 즉 5%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5% 이상으로 갭 떠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물량 지켜보면서 매도하는데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상적으로 5% 이상 떠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감했다가 3% 내지는 2% 혹은 보합권으로 내가 다음날 갭을 살짝 떠서 시작을 합니다. 5% 이하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뭐예요? 보합 출발하면 그냥 전략 매도합니다. 자 2%든 3%든 시장가로 던져가지고 수익 가져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천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1억이면 200이든 300이든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하다 보합권이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서 심한 과정까지 들어가면 여기도 대응 포인트가 디테일하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5% 이하로 출발하게 되면 매도하셔가지고 약 수익이라도 챙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오늘은 아니군요.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의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바닷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이 재료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2시쯤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상한가 안 풀리고 깔끔하게 30%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종목을 천만 원어치를 매수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다음 날 어떻게 뜰지 내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회의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시초가 4월 8일입니다. 오늘 시초가 어떻게 떴느냐 지금 바닷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해서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 정도는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전략 매도도 가능하지만 절반은 10%에서 수익을 챙겨옵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니까 10% 수익을 챙겨오고요. 자 제가 차트를 조금 확대했는데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0%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오는 거죠. 안정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면 성공했다. 챙겨오는 거고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대 음봉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 장 초반에 절반 물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애매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나머지 물량도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수익을 일부 챙겨오고 나머지 분할로 그냥 챙겨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법이죠. 그러면 7에서 8%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챙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가장 이상적인 상한가 매매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DPC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DPC가 2시 반쯤에 상한가가 어제 들어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뭐예요? 지금 그림이 조금 작긴 하지만 굉장히 약하게 상상 출발했습니다. 거의 보합권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3%든 2%든 보합권으로 떠서 상한가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량 정리합니다. 매도하는 거죠. 2%든 1%든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합권으로 출발하면 정리해서 챙겨오는 것도 중요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차트를 통해서 쭉쭉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대했던 거 DPC라는 종목은 볼 수가 있겠고요.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을 과거 걸어보시면서 갭이 얼마나 뜨느냐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OTT 관련해서 이제 디즈니 OTT 관련 재료가 있던 종목인데 자, 10시 30분쯤에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안 풀리고 상한가가 30%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 날에 갭으로 15% 정도 10% 정도가 이미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초가의 50%는 전량 매도에서 수익을 챙겨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면 뭐예요? 적당히 15%든 14%든 추가 수익이 나왔을 때 나머지도 전량 청산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겠죠. 가장 이상적인 매매 중에 하나가 손오공 같은 경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10시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겠고요. 12시 반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고 2시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장 이상적이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상한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종목들은 상한가에 들어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예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손절이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즉, 상한가가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풀리는 케이스도 있고 손절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리스트, 이런 손절하게 되는 경우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전 매매 차트를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크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배워놓으면 굉장히 또 내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도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포 채팅방 역시나 질문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많이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